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가수 정승환이 육군 군악대에 입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정승환의 소속사 안테나는 정승환이 최근 육군 군악대에 지원하였으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아 오는 7월 17일 입대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승환은 입대 전까지 음악 활동을 하며 팬들의 사랑에 보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안테나는 정승환의 국방 의무 수행과 건강한 복귀를 응원하며 팬들로부터 따뜻한 격려를 부탁하였습니다. 한편 정승환은 2014년 K-POP 스타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뒤 2016년에 데뷔하였으며 다양한 히트곡을 발매하며 활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수 정승환이 입대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등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